여러분 안녕하세요. 슈퍼주니어! 슈퍼주니어! 네! 저희 슈퍼주니어의 지난번 엘크제팬 여러분과 함께했던 팬미팅 현장에 있었습니까? DVD가 3월 20일에 나왔어요. 네. 빅그립 DVD 뭐 하나 배웠다고 했으면 빅그립? 네. 어쨌든 저희가 작년에 여러분과 정말 요코하마 요코하마에서 여러분과 함께했던 그 소중한 추억이 담긴 DVD가 발매됐으니까 여러분 하나씩 포장하셔서 저희의 추억들을 간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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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! 어쨌든 우리 엘크제팬 여러분 저희 어... 앞으로도 팬미팅 그리고 저희 슈퍼주니어 5 콘서트 여러분들 여러가지로 여러분과 만날 기회가 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저희가 더! 여러분 많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지금까지의 그 소원과 사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소례대학 슈퍼주니어! 됐다!